인물드로잉은 항상 어렵다 얼굴 쉽게 그리는 방법 진짜 있을까 괜히 여기까지만 텍스트를 써봤습니다 뭐 있겠죠 지금 보이는 사진을 참고로 그렸습니다 중년의 아주머니가 총을 겨누고 있는 거고 어디다 겨누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표정이 편안한 평화로운 표정은 아니죠 마커로 러프 스케치를 먼저 진행을 하는데 이게 또 뭐 일단은 좀 흐리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고 비교적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일단 지울 수는 없고 그래서 좀 흐리게 하지만은 러프 스케치라고 해서 반드시 러프하게 할 이유는 없고요 위치, 비율, 방향 이런 거는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어느 정도 동세 지금 나름 그래도 자세가 쉬운 자세는 아니거든요 동세를 잘 표현을 하고 어색하지 않도록 그리려면은 이런 인물드로잉 할 때는 비율이 중요해요 비율하고 방향만 잘 맞으면 대충 봐줄만 합니다 흐린 마커로 한번 살짝 해주고 요즘 뭐 또 좀 마커 쓰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그 몇 개 흐린 마커는 좀 사용을 다해서 샀는데 엄청 비싸더라고요 하나에 4,600원, 4,700원 코픽이라는 일본 회사고 그 뭐 그렇습니다 이 코픽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 우리나라에 신한 마커가 있는데 코픽이 좋습니다 뭐 그냥 뭐 제 개인적으로 뭐 신한 명필이 붓을 가리냐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저는 코픽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한 마커는 좀 저렴하나요? 제가 사용을 잘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옛날에 뭐 대학생 때도 저는 코픽을 썼는데 그때도 물론 그지였는데도 그래도 기왕이면 좋은 마커를 쓰는 게 좋다 생각을 해서 신한 마커를 써보다가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마 코픽으로 옮겨 탄 것 같아요 그 전에 미제 뭐 AD 마커라든지 아니면 또 뭐 있었는데 까먹었는데요 이름을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습니다 진짜로 실제로 하지만 명필들끼리는 굉장히 많이 가립니다 농담이고요 그 신한 마커는 항상 후발주자라서 그 쉽게 말하면 연구개발을 안 해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맨날 코픽에서 만든 거 따라 해가지고 가격 경쟁력으로만 승부 보는 전형적인 메이드 인 코리아의 어떤 전형적인 제품 스타일을 봅니다 뭔가 실험을 하고 모험을 하고 창작을 하는 거는 절대 안 하는 뭐 나름 회사 사정이 있으니까 뭐 제 알바 아닌데 뭐 제 알바 아니죠 뭐 거기에 뭐 잘 먹고 잘 살겠죠 근데 뭐 하여튼 저는 코픽 마커를 선호하고 뭐 누가 가끔 요즘은 그런 말 없지만 옛날에도 뭐 마커 뭐 사냐 그러면 저는 코픽을 사라 라면 먹고 코픽 사라 그 얘기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혐오하거든요 애국심에 호소하는 대한민국 제품 물론 당연히 뭐 외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뭐 싸워야 될 상황이면은 어쩔 수 없이 싸우겠지만 뭐 그런 거 떠나서 그냥 단순히 어떤 제품들만 봤을 때 그 좋은 제품을 선호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제가 무조건 좋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그 도요타 사기치는 거 보십시오 요즘 뉴스 보니까는 근데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놈들 예전에 그 독일 회사랑도 거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독일 놈들도 똑같다 뭐 우리나라만 사기치고 절대 아니다 독일 애들도 뭐 인종차별서부터 뭐 지역감정 뭐 왕따 뭐 하여튼 진짜 치사하고 더럽고 하여튼 그런 애들이니까 사람은 다 똑같더라 그 얘기를 웃으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자동차도 뭐 그렇다고 현대자동차가 좋냐 아니잖아요 진짜 후졌습니다 현대자동차도 근데 그래서 도요타 자동차가 그래서 좋다라는 어떤 이미지는 메이킹은 잘 했는데 뭐 아시잖아요 35년간 속이니까 그놈들도 똑같은 놈들이고 걔네야말로 오히려 더 기만적이죠 맨날 나와가지고 인사 90도로 하고 미안하다 막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뒤에 가서는 또 호박씨 까고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놈들도 보면 하지만 뭐 코핑 마카 같은 경우는 그냥 퀄리티가 더 좋습니다 그 신한 마카보다 그 색 톤도 굉장히 그 원하는 소비자가 원하는 톤의 어떤 필요를 찾아가지고 하는 게 있고 어쨌든 굉장한 그 뭐랄까 유행이 막 도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오래가지만은 꾸준히 팁 개발이나 이런 거 하면서 뭐 리필하는 거서부터 해가지고 많이 해놓는데 그 우리나라 제품은 뭐 시장성이 넓지 않아서 그런다라고 하는데 음 모든 걸 시장과 자본의 논리로 수익과 어떤 그런 걸로 해서 뭐 수익이 생각보다 안 나고 시장이 작아서 우리는 R&D를 안 하고 뭐 그냥 벗겨가지고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 보겠다 뭐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그거 뭐 지네 알아서 하라 저는 대신 안 삽니다 일단 색 발색도 너무 안 좋아요 그 회사는 뭐 패키지나 바꿔가지고 스페셜 오더 해가지고 나무에다 집어넣고 뭐 뭐 개지랄 해놨는데 가격은 몇십만 원 막 70만 원인가 패키지에 사기꾼이죠 그게 사기입니다 같은 사기를 쳐도 둘 다 사기꾼이 똑같은데 하여튼 어이가 없었습니다 걔네들은 그래서 제가 싫어합니다 그 우리나라 회사는 미술 제품 회사 중에서는 그래놓고 뭐 전통의 몇 년 뭐 맨날 남의 거 벗겨가지고 가격 경쟁력으로 먹고 살았으면서 무슨 전통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하기 뭐하죠 도요타가 이번에 35년간 사기친 거 보고 아 세상에 믿을 놈 것 하나도 없네 그겁니다 걔네들을 향해서 뭔가 암살하는 모습에 인상이 깊어가지고 그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얼굴도 그 아주머니의 인상이 아니라 이거 뭐 저 어디 뭐 미국 텍사스에서 아저씨가 총 쏘는 모습으로 바뀐 것 같아서 뭐 그런 것이죠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요즘 뭐 색연필로 좀 뭉개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마무리를 했는데 좀 심심한 것 같아서 하트 하나 살짝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괜히 이런 게 좀 또 악센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마무리 해봤습니다 총 쏘는 아주머니인데 아저씨가 되어버린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